휴... 으아! 누구야! 누나! 나야, 재영이. 네가 왜 여기 있어? 아, 심장 떨어질 뻔했잖아! 누나, 나 이번 일로 진짜 생각 많이 했어. 반성도 많이 했어. 내가 누나한테 몹쓸 짓 한 거 알아. 나한테 한 번만 기회 좀 주면 안 돼? 너한테 줄 기회 같은 거 없어. 딴 데 가서 찾아. 집에 가 얼른. 누나! 무슨 일이야? 누나! 너 뭐야? 뭔데 싫다는 사람 계속 따라다녀? 형은 뭔데요? 지난번에도 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? 형이 누나 뭐라도 돼요? 퇴근 어쩔 건데. 누나! 이 형 말... 지, 진짜야? 아, 그새 딴 남자 생긴 거야? 어. 그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. 누나! 또 나타나면 나 같이 신고할 거야. 누나! 얼른 가라고. 너랑 나랑 끝났어. 네가 끝낸 거잖아. 누나, 진짜 나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? 누나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너 가라는 말 안 들려? 누나, 내가 내일 전화할게. 그때 다시 얘기해.